에폭시 포티로 막아버리시네 이러면 중국도 사포질래요? 네 해야죠 다시 다시 에폭시 포티로 막아버리시네 조금 환장하 아니면 런너같은거 런너로 어디서 가요? 아니 런너로 그냥 총처럼 앞에 구멍 뚫어갖고 끼워버리셔도 되는데 런너로? 에폭시 포티로 하면 사포질로 해야하는데 그렇게 하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 구멍 그냥 놔둬도 되긴 해요 놔둬버릴까? 총같은거 프라머들 만들고 총같은거 총구 딱 잘라서 거기다 끼워줘도 되요 음 그런 방식으로 이용하시면 돼요 잠깐만 요걸 요 사이에 맞는거 해가지고 얇은 런너 있잖아요 투건 런너 말고 요정도만 하면 되겠네 이렇게 연결된 애들 구멍 뚫어서 총인거처럼 해주셔도 되니까 요정도는 날분이 없던데 그냥 씨난 애들 아니면 안 붙여도 되는 애들 같은거라든지 맞는게 없구나 그러면 요정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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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정 요정도 요정도